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 라는 한 국민청원의 이에 대해 6월 4일 청와대는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편향방송의 끝판왕 왜곡선동의 극치라는 지적을 받는 김어준을 끝까지 호의하겠다고 고백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미적한 답변과 반대로 정부와 민주당은 정부와 민주당의 비판적인 거리나 기사 SNS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 낙인 찍고 억압하는 언론단합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국회를 급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보궐선거에서 KBS, MBC, TBS가 그렇게 왜곡되고 편향적인 보도를 쏟아냈지만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선거에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계속 내로남불식 편향된 언론 장악을 핵책하다가는 내년 대선에서 국민들로부터 대출될 것을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계속 내로내불식 편향된 언론단합법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